러플러 노루발입니다. 이 러플러 노루발은 원하는 주름 양과 주름 간격으로 일정한 주름을 만들 수 있는 노루발입니다. 러플러 노루발은 원터치형 노루발이며 노루발의 윗부분을 바늘대 사이에 끼워서 사용합니다. 바늘의 위치 역시 가운데로 변경합니다. 노루발의 판과 판 사이에 주름을 잡을 원단을 끼웁니다. 중간 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재봉해보겠습니다. 일정한 간격으로 노루발을 아래쪽에 있는 핀이 원단을 밀어 넣어줍니다.